안녕하세요. 대마중국어의 대마입니다. 오늘은 결과보호를 활용한 회화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많이 모구다이가 무슨 말인지 이해했노? 자네 보고서는 다 썼는가? 등의 문장을 만들어 볼 거예요. 어? 결과보호가 뭔가요? 모르신 분들은요. 우측 상단에 카드를 눌러서 보고 오셔서 반드시 회화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끝까지 한번 집중해서 복습해 볼까요? 그럼 3초 중국어 시작합니다. 3초 중국어잖아요. 듣기만 하면 안되고요. 반드시 입을 벌려서 소리내서 말하는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국어로 하면 여러분들이 바로 중국어로 하시고 그 다음에 제가 중국어로 하면 맞는지 확인하시고 다시 한번 소리 내시고 이런 식으로 무한 반복이 우리의 중국어 실력을 향상시켜줍니다. 바로 시작할게요. 다 먹었어? 네. 다 먹었어. 가자. 아직 안 먹었는데. 너 먼저 가. 나 다 먹고 갈게. 네. 다 먹었어. はい. 還沒吃完, 그렇죠,還沒吃完, 먼저 가,你先走, 응,你先走, 나,他 먹고 갈게,我吃完,再走, 그렇죠, 어,我吃完,再走, 還沒吃完,你先走,我吃完,再走, 응,他 마셨어? 還沒喝完嗎, 그렇죠,還沒喝完,還沒喝完,還沒喝完,你真的快喝完, 還沒喝完, razón,還沒喝完,還沒喝完, 진작에 다 마셨지 벌써 다 마셨지 이런 표현은 어떻게 한다고요? 쬐쥬허완러 쬐쥬허완러 하면 진작에 벌써 다 마셨다 쬐쥬 어쩌고 저쩌고 러 이렇게 하면 진작에 벌써 했다 이런 뜻이에요 쬐쥬허완러 쬐쥬허완러 진작에 다 마셨어요 쬐쥬허완러 보고서 다 썼어요? 报告写완러 뭐? 報告写완러 뭐? 報告写완러 뭐? 아직 다 못 썼는데 하루만 도시간 주시겠어요? 어떻게 표현해요? 그래도 还没写완러 쬐괴우완러 쬐괴러 쬐괴게 워이ым뿐 일툰데 시간 하고뭐? 하이매 写완 쬐괴러 쬐괴게 워이팀 이천데 시제 하고뭐? 하이매 쬐괴게 워이팀 일げ 워이팀 이천데 시제 하고뭐? 장을 보다는요 음식, 요리 로만 알고 계시죠? 장을 보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차이 목적 앞으로 빼주고요 또는요 이미 라는 뜻이에요 장 이미 다 봤니? 이런 뜻이에요 차이 또 마이 왈로뭐? 음, 차이 또 마이 왈로뭐? 다 샀어요 음, 근데 감자를 못 샀네 다 팔린 거 있지 시작 음, 마이 왈로 음, 마이 왈로 음, 마이 왈로 음, 마이 왈로 다 샀어요 어떡해요? 마이 왈로 그렇죠 하지만 근데 단 단시 자, 감자를 못 샀다 못 사, 사내지 못했다 매이, 마이 자, 뒤에 결과보 목적 달성을 이루지 못했을 때 그렇죠? 매이 마이 다우 뭐요? 감자는요? 두 도 두 도 아니면은 두 도 해도 돼요 다 팔렸다는 어떻게 표현해요? 팔리다 마이 그렇죠? 마이 왈로 하면은 다 팔렸다 다 샀다는요? 마이 왈로 다 팔렸다는요? 마이 왈로 그렇죠 다시요 마이 왈로 다 샀어 집에 가서 맛있는 거 해줄게 자, 근데 다 샀는데요 내가 원하던 대로 잘 샀을 때 내가 오늘 사고자 하는 거를 다 원하던 대로 잘 샀을 때는 완 대신에 어떤 결과보를 쓴다고 했죠? 네, 좋으러 하울을 쓴다고 했죠? 그래서 다 잘 샀다 어떻게 해요? 네 어떻게 해요? 마이 하울어 네, 마이 하울어 집에 가서 맛있는 거 해줄게 어떻게 표현해요? 음 다 샀어 다 샀어 마이 하울어 집에 가서 맛있는 거 해줄게 회자 게니 주어 하오 치 다 했어요 밥 먹을 준비해요 자, 밥을 다 했다 밥을 만들다 하다 동사 뭐예요? 주어 원하던 대로 잘 만들어졌을 때 그렇죠 주어 하울어 음 주어 하울어 밥 먹을 준비해요 준비 치 반 하면 돼요 네 준비는요 준비하다 자, 치 반은 밥 먹다 자, 밥 먹을 준비하세요 준비 치 반 하면 됩니다 자, 밥 다 했어요 주어 하울어 준비 치 반 주어 하울어 준비 치 반 네 듣기만 하시면 안 됩니다 반드시 입을 벌려서 소리 내쉬어 줘야 돼요 맛있게 잘 먹었어요 맛있는 거 사주셔서 감사해요 자, 맛있게 배부르게 잘 먹었다 맛있게 잘 먹었다 어떻게 해요 그렇죠 치 하울어 에 치 하울어 어 맛있게 잘 먹었다 치 하울어 맛있는 거 사주셔서 감사해요 어떻게 표현해요 네, 하셨나요 안전 벨트 환전 벨트 잘 렀어요 안전 벨트 잘 맨네요 어떻게 표현해요 그렇죠 안전 벨트 잘 맨냐 그러쵸 안전 벨트 안 Protocol dile 안전 벨트 안전 벨트 안전 벨트 제 말 무슨 뜻인지 이해했어요? 제 말 무슨 뜻인지 이해했어요? 제 말 무슨 뜻인지 이해했어요 어떻게 표현해요? 그렇죠 바로 나와야 돼요 제 말 무슨 뜻인지 이해했다 이해 안 갔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어떻게 표현할까요 부정은? 네 잘하셨습니다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세요 예 안 갔어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이 책 이해했어요? 이 책이 무슨 내용인지 보고 이해했냐 어떻게 표현할까요? 이 책 이해했냐? 이 책은 저한테 조금 어려워요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 책은 저한테 조금 어려워요 어떻게 표현하냐면 그 에이에게 있어서 에이한테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두이 월라이 쇼어는 뭐예요? 나에게 있어서 나한테는요 어떻다? 난 어렵긴 한데 얼만큼 어려워요? 그렇죠 요디얼 요디얼 난 약간 조금 어렵습니다 라는 뜻이죠 자 아니요 이해를 못했다 보고 이해 못했다 매 칸동인데요 그냥 매어 해도 된다고요 이 책은 저한테 조금 어려워요 어떻게 한다고요? 그렇죠? 저 번 쇼어 네 휴대폰을 잃어버렸대요 휴대폰을 잃어버렸대요 휴대폰 찾았니? 어떻게 표현해요? 그렇죠? 수지 쇼어 지 쇼어 다우라마 응 수지 쇼어 다우라마 네 다우 결과 뭐? 그렇죠? 목적 달성 쇼어 다우라마 수지 쇼어 다우라마 못 찾았어 미치겠네 조급해 미치겠다 자 못 찾았다 그렇죠 저 메이 쇼어 다우 음 지 쇼어 랄라 메이 쇼어 다우 지 쇼어 랄라 하면은요 조급해 미치겠다 라는 뜻이에요 지 조급하다 지 쇼어 랄라 네 정말 미치게 한다 미치겠다를요 지 쇼어 랄라 라고 표현을 해요 메이 쇼어 다우 지 쇼어 랄라 북경 가는 표 샀어? 자 표를 사는냐 어떻게 표현해요? 음 베이징 더 피어 말 다우라마 베이징 더 피어 말 다우라마 베이징 더 피어 말 다우라마 네 볼 때도요 한자 되도록이면 한자 보고 읽는 연습하셔야 되고요 병음은 참조 만 하시는 거예요 계속 병음만 보고 읽으시면 안 됩니다 못 샀어요 다 팔렸어요 자 못 샀다 사내지 못했다 그렇죠 메이 마이 다우 그렇죠 메이 마이 다우 다 팔렸대요 또 마이 왕 네 메이 마이 다우 또 어쩌고저쩌고 르 이미 뭐 뭐 했다 다 팔렸다 마이 왕 네 메이 마이 다우 또 마이 왕 르 메이 마이 다우 또 마이 왕 르 새로 출시한 핸드폰 샀어요? 아셨나요? 신추드 소지 마이 다우라마 신추가 뭐예요? 새로 출시한 이런 뜻이요 신추드 소지 마이 다우라마 신추드 소지 마이 다우라마 아직이요 한 달 기다렸다가 살 수 있어요 아직이요 어떻게 표현해요? 그렇죠 하이메이 또는 하이메이요 그렇죠 한 달 기다렸다가 살 수 있다 어떻게요? 네 하셨나요? 아 대이덩 이그위에 차이 넉 마이 다우 그렇죠 대이는요 뭐뭐야 한다 저 덩은 뭐예요? 기다리다 한 달 이 위에 아니라고요 이 위에는 1월달이라고요 한 달은요 끄 를 붙여서 그렇죠 이그위에가 한 달입니다 이 위에 하면 1월이에요 한 달 기다린다는요 덩 이그위에 라고 해요 덩 이그위에 비로소 라는 뜻을 가진 거 뭐 있었죠? 차이가 비로소 라는 뜻이요 차이 뭐 할 수 있다 능 산을 수 있다 마이 다우 그렇죠 차이 넉 마이 다우 하면은요 그렇게 해야지 비로소 산을 수 있다라는 뜻이에요 자 뭐뭐야 한다 네 한 달 기다린다 덩 이그위에 비로소 살 수 있다 차이 넉 마이 다우 그렇죠 자 붙입니다 아직이요 하이메이요 한 달 기다렸다가야 살 수 있겠네요 데이 덩 이그위에 차이 넉 마이 다우 그렇죠 데이 덩 이그위에 차이 넉 마이 다우 데이 덩 이그위에 차이 넉 마이 다우 이 글자 잘못 썼어요 고치세요 자 이 글자 잘못 썼다 그렇죠 자 고치다 는요 가이 가이 자 좀 고치세요 동사 뒤에 이사 쓰죠 가이사 아 좀 고치세요 저거지 저거지 제추어로 가이사 가이사 비자 저거지 제추어로 가이사 네 하셨어요 사람 잘못 본 것 같은데 저 사람 빙빙이 아니에요 네 하셨나요 응 니 칸초 렌라 타 부시 빙빙 니 칸초 렌라 타 부시 빙빙 응 니 칸초 렌라 타 부시 빙빙 죄송해요 전화 잘못 걸었네요 네 부하우이스 다쳐 렌라 부하우이스 다쳐 렌라 응 부하우이스 다쳐 렌라 죄송합니다 늦어서요 부하우이스 워라이 왕라 그렇죠 부하우이스 워라이 왕라 다시 한번 그렇죠 부하우이스 워라이 왕라 배불러서 더이상 못먹겠어요 배불러서 더이상 못먹겠다 그렇죠 치 바울어 응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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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능자이 치러 부능자이 동사 르 하면은요 하고있던 동작을 더이상 못하겠다 라는 뜻이에요 부능자이 치러 어 더이상 못먹겠다 배부르다 먹은 결과 배가 부르다 어떻게 한다고요 그렇죠 치 바울어 에 치 바울어 부능자이 치러 음 치 바울어 부능자이 치러 치 바울어 부능자이 치러 그렇죠 자 오늘도 끝까지 복습하신 여러분 늘 최고구요 오늘 몇 번째로 복습하시는 건가요 첫 번째로 복습하시는 분들은요 댓글에다가 복습 1이라고 적어주시고 오늘 두 번째로 들으시는 분들은요 복습 2 이런 식으로 열 번째다 그러면 복습 10 이렇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확인을 해보세요 본인이 매일매일 이 문장을 얼만큼 듣고 연습을 했는지 네 백 번 이상 하면요 여러분 눈 감고도 그냥 바로바로 나옵니다 자 열심히 오늘도 끝까지 하신 여러분 늘 응원하겠습니다 olisijn uxnet пр AR Oooh Kazu YOU H 얻 3 του